오늘 성경은 출애급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급기 22장 1절서 15절의 말씀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처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갚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배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위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재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위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와도 본 사람이었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요악께 맹시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패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패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패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패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패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출입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의미 있는 돈 슴슴이를 하자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인생에 그 이상이면 더더구나 좋지만은 한 번은 의미 있는 돈 슴슴이를 하자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재단보 그리고 또 목사님의 스톨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스톨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움츠렸던 초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갔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왜 움츠리는가 하면 산해들인의 빗밭과 박해로 초대 예수 공동체는 잔뜩 움츠렸습니다 걸리면 죽었으니까 잔뜩 움츠렸어요 사정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내용이 성령이 임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령의 음제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정전 2장 사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른 언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볼까? 방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저 카파독에서 온 사람들 저 아시아에서 온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어?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말을 할지?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언어를 말했다 하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초기 예수 공동체는 그 안에서만 자신의 언어로 자기들만 통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고부터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교회가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라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담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자기 만족에 그쳤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으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자라는 의미예요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 신앙 생활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세상 속에서 제자도 예수 그리스의 제자도를 실천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라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교회 와서 주일 예배 잘 들으면 나는 1등 신자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담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 속에서, 동호회 속에서 그리스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자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그것이 바로 보금전도다 하는 그런 의식의 그 변화를 촉구하는 표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에 소개된 이 판례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판례법들은 도둑이나 사람의 부주의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분실이나 여러 사고로 발생한 채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다 하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1절에 보면 소를 도둑질했을 경우는 5배로 배상하고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4배로 배상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소와 양의 배상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이에서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수단 그리고 또 재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절부터 4제로 보면 밤중에 집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폭력을 행사해서 도둑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만일 밤중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처 죽였을 경우에는 주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죽이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고의가 없었고 밤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만일 그때가 해가 도둔 후였다면 사물을 분별하고 상대방을 분별할 후였다면 집 주인은 피 흘린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지만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사람을 쳐주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법적인 책임을 져야 그리고 집 주인이 도둑을 쳐서 피 흘리게 한 죄와는 별거로 도둑은 독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만일 경제적 여건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배상을 못한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육절에 보면 부주의로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에 피해를 입힌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던 사람이 부주의해서 한눈을 바라서 그 짐승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타인의 곡식을 먹거나 열매에 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기 밭에서 채 상품의 곡식이나 열매로 배상해야 된다 실수로 남의 곡식과 소출의 불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사리 백성들은요 그 농사를 짓기 전에 다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을 내서 태웠는데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과수를 해를 쳤다 그러면 배상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은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만은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인 사상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가 경제적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제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와 공산주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요 자발적 나눔을 고향시킵니다 자발적 나눔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사정전 2장 44재를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재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자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돈 있으니까 집 팔아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투쟁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투쟁 논의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살다 보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그 기본적인 정신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가진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와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허할 수 있도록 법을 제도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각가지 제도 세금 혜택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존 웨슬레 우리 감독교 창시장 존 웨슬레는요 경제적인 가르침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것이 부도덕이 아니고 그것이 비윤리적이 아니라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감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요 불한당을 경멸해요 불한당이 뭔지 알죠 안입을 땀만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넘분다거나 살아갈 국리를 한다 이것은 불한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한당을 우리 기독교는 경멸합니다 경멸을 어떻게 하든지 땀을 흘려가지고 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사치와 낭비를 죄악시합니다 사치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통하지 않았고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라 기독교인이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감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은 의미 있는 돈을 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이 좋겠죠 한 번은 자다가 깨다라도 여러분 60이 넘으면 자다가 깬 수가 많잖아요 자다가 깨더라도 스스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 돈 정말 내가 잘 썼지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돈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그렇게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돈 잘 썼지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돈 순수미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 여러분들께 늘 가르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작은아버지가 강릉에 사셨어요 한 번은 대학 다닐 때 갔다니까 작은아버지가 그런 인사를 갖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공부할 때 등록금 한 번 대줬으면 너가 얼마나 좋겠니?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작은아버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너 볼 때마다 늘 미안하단다 제가 등록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아쉬운 적을 한 적도 없는데 작은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저를 옆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등록금 한 번 대주면은 네가 얼마나 좋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니? 너의 야 작은아버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까? 대학 때 얘기니까 근데 그게 네 일이 딱 바뀌면서 우리 사촌들 만나면은 식사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그 얘기 제가 꼭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언제 내가 갔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저한테는 비록 돈 1원 하나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큰 감동이 됐어요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영정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난 그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 숙모가 누가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등록금을 대줘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지 모른다고 저 어른이 바로 그런 어른이라고 소개하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사촌들을 만나면은 주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런 삶을 사세요 잘못하면은 유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형제들 위에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돈은 정말 제대로 썼죠? 라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인생을 중에 살면서 한 번 이상씩 꼭 하는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의 것을 뺏게 되면은 사회가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가진 자가 스스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부드러지고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 돌봄의 정신으로 가득 찰 시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한번 뒤를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면서 혹시 작은 돈이지만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주님 저는 그거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잘 썼지요? 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돈순순위를 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재단에 풍성하게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언생을 즐겨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들 삶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과한 내용들 주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시고 하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간섭하심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이 계십니다 오늘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병원에 있는 분이나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나 하나님 오늘 또 성녀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포존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된지 어디가 고장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신 줄 믿사우니 의사 중에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약하고 일하고 성겼던 그래서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노년이 되어 출입하기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출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임자여 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기쁨 감사함으로 강근함으로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석양 무릎에 황혼이 더 찬란하듯이 우리 어른들이 마지막 순간이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찬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 자선 만대 이르러 믿음이 기대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폭 받으듯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소녀들도 태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를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집안들,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손자, 소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굴을 그리며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 곡물 초라하신 역사로 그들 속에 임자하셔서 고륵한 뜻을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파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축복을 오늘 새벽에 주님 뵙고 주님 아련하고 주님께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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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